됐습니다. FLAG! 요! Let's go! Tupac, Puff Daddy, JG, Kanye West, Shin, Sean 제가 다 랩으로 찍어 누르고 싶습니다. 요! Let's g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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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힙합이 음료라면 나는 턱 쏘는 콜라 다리로 아니야, 제로 콜라 아니야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더 먹지 미쳐내야 되잖아 더 먹으면 배 탈라 딩동댕, 딩동댕 가위바위보들보들 대밀또 멍멍이가 노래를 해 다람쥐가 춤을 추고 먹는 것 아, 이건 믿나 저거 미국에 코크가 쓴 가사예요 진짜로? 코크가 쓴 가사라고 미국에서 바쁘신 거였어? 쩝두쩝쩝 박사님 바람! 요! 됐다고? 뭐야 저게? 뭐야? 뭐야? 제가 쇼미더머니 시즌4에서 비와이를 패스 시킨 사람이에요 비와이를 패스 시킨 사람이에요 보는 분이 있거든요 우승후보 쇼미더머니 플레이 우승후보 감사합니다 예! 뿌잇뿌잇뿌잉 네 야구 군빵이다 군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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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주세요 네 요! 스크랍 스크랍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아이씨 그 잘못 갔잖아 선거 스크랍 아니 왜 스즈케가 나왔어 왜 해? 다른 거 다른 거 하나만 더 다른 거 하나만 더 보여주세요 아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약간 발라드로 바꿔서. 아, 싱랩으로? 네, 알겠습니다. 노래를 잘하긴 하는데 랩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노래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쇼미더플레이인데. 슈퍼스타K 아니에요? 나 저 사람 기대되는데. 영비. 요, 트랙. 요, 스튜디오 네랑 좀 빌려있다. 비플로 배우려면 내 앞에다 비벼 스튜디오. MC 넌 비교해 보이네. 랩 레슨 내가 해주지, I belong. 요, 요, 근데 우리 10동. 너 이제 준비해라. 과거해라. 요, 요, we coming through, we spray다. 진짜 왔어. 와, 똑같아. 영비인 줄 알았어. 진짜 잘하네요. 지금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준비된 게 있나요? 제 살이 한 15kg 쪄서. 영비 씨예요? 영비에서 랩네임을 영비 만으로 바꿨거든요. 와, 진짜 똑같다. 다른 거 하나만. 하나만 더 들어보시면. 최재하 씨. 어? 미쳐! 그래, 랩 깎고 뭐 좀 한다면 장사지. 숙련된 채 빵 사지. 숙련된 채 빵 사지. 숙련된 채 빵 사지.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랩 할 수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 네. 넋살 씨. 어? 저 애들은 봐. 오늘 내 구경이라도 나든. 내 춤을 구경하네. 나래선 무대 위에 내 정신을 나든. 다들 무엇을 원하는지. 손을 뻗은 채로 홀린 눈빛. 나보는 너와 내가 본 너는 이미 둘이 아니라 있지. 랩도 비슷한데 얼굴 표정이 똑같아요, 할 때. 랩 실력은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 좀 개성이 없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좀 개성이 없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희와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치열하고 처절했던 지옥의 1차 예선을 지나 2차 예선에 올라오신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정말로 1차에서는. 자 2차에서는. 바로. 팀별 랩 배틀입니다. 팀별로 랩 배틀 할 건데요. 이게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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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ộiacak. 멠다. 힙합. 미국 가서 저먹고온 스탕군 미국 가서 잡히고 온 스탕군 미국 가서 놀기, 내 스탕군 미국 가서 모두 귀명 탱인 스탕군 미국 와서 건강했냐 스탕군 아우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페셔베.. 야 저 형 경기.. 경기 진 거 다 얘기한다고! bastard 솔직히 좀 나는 무서웠을 거 같아 거의 목숨 내놓고 랩을 했다라고 생각이 быть 또 그 마침 뒤에 케이지가 있어서 잠깐 좀 이성을 잃고 위협만 줬지 부상을 안기지는 않았습니다. 자이언 님과 YDG가 너무 과열돼서 칭찬 랩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칭찬해주기. 준비되셨나요? YDG가 많이 당한 것 같은데 지금 극도로 강하게 공격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YDG가 상처를 크게 줬으니까 먼저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됐나요? 같은 비트. 같은 비트로요? 이렇게 어두운데요? 같은 비트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같은 비트로 어떻게 칭찬 랩을 할지 기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입니다. 약올리면 안돼요. 마음을 다해서 칭찬. 매미요. 사랑해요. 미국 가서 암막가 온 스탱걸. 미국 가서 탭 안친 스탱걸. 미국 가서 관광 아니고 경기하고 스탱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이거 잠깐만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칭찬이에요. 싸우자. 너무 기대됩니다. 용종으로 디스해. 넌 내 랩을 들으면 종용되지. 10번 트랙 드랍 더 핀. 티티야. 난너를 계속 저주할 거야. 난 너를 계속 저주할 거야. 난 너를 계속 저주할 거야. 손톱 깎다 박자 깎아 살 깎을 거야 촬영 중에 살살 배가 아파서 남들 몰래 방귀 끼다 똥 지릴 거야 브라질리언 왁싱하러 샵에 갔을 때 털 대신 다른 곳을 뽑게 될 거야 네가 먹는 밥에 존을 섞으면 네가 먹는 밥은 조밥 될 거야 용진이 조밥을 좋아해 자꾸자꾸 조밥 되면 너는 어떡해 용진이는 조밥을 좋아해 자꾸자꾸 좋아하면 아기 코끼리 헤헤헤헤 쥐개 삐옹삐옹삐옹 MC 황비용시 킹캐스트 아니 근데 이 디스전에서 지금 오늘 한 것 중에 처음으로 싱잉랩을 했어요 플로우도 정말 대단했고요 느낌으로 이렇게 또 저는 솔직히 그냥 끝났을 줄 알았어요 멘탈을 그대로 잡고 바로 반격했습니다 너무 유치했습니다 유치했습니까? 특히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그랬습니까? 조랑 밥을 섞으면 이거는 너무 건강에 좋은 조밥 아닙니까? 너는 용종을 공격했지만 저는 건강을 챙겨드렸어요 용진 씨 조밥 맞잖아요 저희 절에서도 조밥을 즐겨 먹습니다 역시 주진이 감사합니다 항상 정리해 주신 우리 주진이 자 20년의 KYT를 어떻게 공격할지 MCG 준비됐나요? 오케이 캐쉬뱅어 드롭 더 빙 주진이 주진이 오우 우와 우와 천민 님 시원 내가 좋아하는 심청이 너는 멍청이 멍청이 나는 키가 덜 자랐지 너는 그냥 모자라지 멍청이 멍청이 너는 출봉에서 떨어졌지 너는 그냥 떨어졌지 멍청이 멍청이 너는 머리가 잘 돌아가지 그래서 고요태도 잘 돌아가지 너 없이도 잘 돌아가지 고요태 멍청이 내가 좋아하는 더덕 네가 좋아하는 버벅 제가요? 니가요 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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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 또 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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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 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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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이 MC 주지